충성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입대해주고 대신 제대해주는 군필 훈입니다. 사막맵에도 밀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막맵에서 밀배를 장악하는 그런 밴그 준비했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렛츠 충성!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굉장히 멀리 있다. 일단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갔는데 나는 밀배를 갈 거다. 밀배를 나 혼자 다 먹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그런 사이즈가 됐지. 일단 비행기 자체가 굉장히 밀배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나 혼자 밀배로 갔을 경우에 나 혼자 갱이 돼. 일단 차량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지. 차량을 못 구한다면 난 최근에 개봉한 영화 메이즐러너를 내가 또 다시 찍을 수 있다는 거지. 메이즐러너에 한국 배우가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추가되는 거다. 일단은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못해서 미니버스 오케이. 미니버스에서 다른 차로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뛰는 것보단 더 빠르단 말이죠. 네. 오 쟤도 겁나 멀리 가. 으아! 와 암마 님? 님? 저기요? 님도 밀배감? 설마? 와 암마 저놈도 지금 밀배를 가는 그런 그림인데 아무리 봐도. 와 머리쓰네. 일단은 피했단 말이지. 내가 넌 잊지 않는다. 어디로 종착을 하는지 모르겠어. 일단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안 돼. 지금은 사라졌지만 일단은... 뭐야? 오 자기장 먹미? 딱히 멀진 않네. 이거 괜찮죠? 이거 괜찮아요. 이 정도 거리면은 밀배에서 템을 다 먹고 돌아왔을 때.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고 있고. 점마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한데. 트럭을 안 탔어? 아 어리석은 종자. 하하. 어리석구만. 이거 뭐야. 인생은 트럭이지. 근데 인마가 어디까지 갔나? 내가 차를 갈아타는 사이에 조금 벌어진 것 같은데. 거리가. 저기 세운 거에요 설마? 저기 세운 거에요? 굉장히 귀엽게 세워놨다?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세워놨네? 아 이래서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안 된다는데 진짜. 아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핸드폰 그리고 한눈 파는 거 하지 마세요. 미스. 일단 차는 여기다 세울 거에요. 차 여기다 세우고 빠르게 템 파밍 시작합니다. 멋있게 세우고 오케이. 여기를 이제 다 내 거지. 여기가 거의 입구라 볼 수 있는데. 입구. 일단 1창고. 저기 보급 창고 하나 털고. 자 두번째 보급 창고. 미니 떴는데요. 오케이 미니 쓰라고 하시고 이렇게 주네. 그 다음에 바로 이제. 1소대 소지품 검사. 야 맥심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지? 맥심 누가 가져왔어? 없네. 맥심 살짝 기대했습니다만 없네요. 자. 다시 2소대. 2소대 건넜다가 저기 1, 2, 3, 4. 어 다시 또 털고 그러면 되거든요. 자 이제 배울이 나와줘야겠죠? 예 배울 나와주고. 필요한 게 많네. 어우 군용 또 군용 조끼 있대. 아 양호하죠. 4소대. 야 4소대. 너네 스파크 있지? 스파크 있냐? 절대 내가 원하는 건 맞다. 어 저기 1F백이 있었네. 저 카모플라주를. 야 이거 뭐야. 아이템인 상태에서도 카모플라주를 해버리나? 자 저기 큰 창고 하나 있거든요. 저기까지 먹습니다. 어차피 여기 다 낼 거야. 제가 지금 참모총장이거든. 따지고 보면은. 제가 여기 다 먹었습니다. 카모플라주 하려면 딱 이거잖아요. 지형지물에 의한 카모플라주. 자 이제 저기 대대막사 있어요. 예 대대막사 한번 털어줍니다. 저기서 한번 대박을 노려봅시다. 드링크도 얼마 없는데. 이거 사막이라서 그런지 드링크가 드럽게 안 됩니다. 유머. 자 1층부터 먹어 들어가죠. 이게 건물이 근데 진짜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. 웬만한 사람 헷갈려요 여기. 문이 문으로 꼬리를 물어서 또 물고 물고 늘어지는. 최근에 제가 감자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감자는 조금 수집해놓겠습니다. 당한 대로 한번 써봐야죠. 어 야 문 어디 있었냐? 어우 헷갈리는가 봐 이거. 야 근데 대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 이거. 건물 안에 뭐 전투 장비가 없어. 이렇게 클린한 대대야? 와 이 정도면 상 받아도 돼요 이거? 청년 결백 끝입니다. 살짝 망한 느낌이 스멀스멀 느껴지는데요. 하아 드링크 일단 빨아 놔. 아 머리가 하얘지는데 벌써 39명밖에 안 남았네. 어이 씨 이거 이러면 오탄 패밀리 하자. 이게 스카가 나을 것 같아. 난 AK 너무 싫어해가지고. 부착물도 그래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떴네 지금까지. 이래도 되는 거야? 이래도 되는 거요. 아 대우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. 안 되겠다. 여기 막사 다 수색해. 안 되겠다. 오늘 아침 전문은 2시간이다. 아니야 오늘 아침... 오늘 아침... 아 드림이 생각이 안 나네. 아직 뭐 드링크 남아있고 딱히 멀진 않으니까요. 딱히 멀진 않으니까. 좀 더 여유 있게. 오케이 여유... 야 미니 어디 갔냐? 미띔. 아 잠깐만 미니 어디 갔어? 미니 나 언제 버렸냐? 나도 모르게 버려버린 거야? 야 대탄까지 껴있는데? 5탄 패밀리 하자. 이게 스카... 미니 보내줘버렸나? 나도 모르게 보내줘버렸네. 야 카고팔. 너 일단은 뒤집어봐. 최악의 상관은 널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. 데리고 다 먹었는데. 그때 대대박사 빠르게 들어갑니다. 스카를 먹은 2층으로 올라가요. 예 2층으로 올라가자. 급해 이거 지금 급해. 비지 비지. 비지찍게 먹고 싶다. 아 다이어트 하니까 온갖게 다 먹고 싶어 진짜. 아 진짜 제가 다이어트 끝나면은. 진짜 엄청나게. 그 먹방 투어. 기대해주세요. 맛집들 제가 다 킵해놓고. 다 찍으러 가겠습니다. 일단 미니를 빨리 킵해야 돼. 이거 미니 어디 어디 언제 버린 거야 근데? 근데 내가. 스카를 어디서 먹은지도 기억 안 나. 아 여기 있다. 어 미니야. 여기 있었어? 미니 세이프. 자 자기장 멀진 않아.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.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. 자 적당히 적당히. 지나오면서 연료통도 한 번 못 봤네. 아 연료통이 한 번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. 자 부스터 쓰면서 날아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. 산맥 지형이라서 여기 사막이. 그리고 여기 인간 파밍 한 번 해줘야 돼. 흰류가 너무 없어요. 산맥을 탈까? 안 돼. 산맥 타자 이거 큰길 못 가겠다.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.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.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. 조만간 화이트 데이. 발렌타인 데이인데. 여러분들 포장돼 있는 거 받으면 더 좋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운전도 포장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더 좋다. 아 근데 이거 공감이 안 되네. 공감이 안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. 빼빼로 좀 너무 받겠죠? 여러분들이 주실 거라 믿어요. 예. 기름은 거의 다 써갑니다. 이거 부스터를 쓰면서 가고 있어가지고. 아 근데 약간 살짝 급하긴 하잖아요 지금. 예 살짝 비제하거든요. 근데 이 급할 때. 여기 세우고 정비. 뭐야 보급이 있네? 보급이야? 보급 가슴! 야 근데 애들이 왜 안 보이지? 아 이거 또 먹으러 갔다가 또 죽을 각인데. 에라 인생 뭐 있습니까? 도박이죠. 인생의 모든 게 도박이에요. 선택도 도박이죠. 그게 악수가 될 수 있으니까. 아니 이걸 먹으라고 나보고? 아이 침탐. 에이 젠장. 에이 밥맛 떨어져요. 마크 안 써. 마크 안 씁니다. 여기 트럭이나 가져갑시다. 어 왜이람. 아 야 차 왜이래. 아 진짜 왜이래 차. 아 진짜 맘 아프게 왜이러냐고. 여기 자기장 끝자락이네? 야 그러면 이거 트럭에 저기 있었냐? 자기장 밖에 있던 거야? 아하 갖고 와야 되는데. 오 가깝긴 하네. 멀진 않다. 갑시다. 이게 근데 연료가 없어서 저걸 바꾸긴 해야 돼. 아우 아파도. 아파도 청춘이다. 아프리카 청춘이다. 아우 F학점이니까 청춘이다. 이거 요새 모잼드립이죠 이거? 정신 못 차리네. 이거 계속 돈가스 떼고 있어서 그래요. 돼지고기가 돈가스가 될 때 이런 느낌인구나 느낍니다. 29명. 일단 고도를 타자. 위로 좀 올라갈 필요가 있어 보여. 아 이 붕대도 다 먹어가는데 이제 슬슬 인간 파밍 해야 되는데. 킷이 너무 없어. 자 자기장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닦아가면서 깨끗하게요. 글린하게 닦아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이거? 다 왔다 다 왔다. 자 오케이. 나무를 방패 삼아서 자 이중 방어막. 됐다.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290? 한 300? 이쯤에서 들렸거든요. 나지막이. 잠깐만. 저걸 레알 파밍 해야 됨. 저 지금 킷이 없어요. 나 얘한테 무조건 파밍 해야 되는데. 야 너 시체 어디 있음? 어딘? 오우. 야 파밍 못 하겠는데? 어우 파밍하다 죽겠습니다. 아 운도 두렵게 없지 야. 또 감자야? 또 감자 빌런이야? 감자는 배추에 약하지. 돈 버는 없어. 그냥 해봄말이야. 자 이제 진짜 상위권 싸움인데 10초 뒤에 자기장 오죠? 빨리 들어가자. 어디야? 너무 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? 애들 다 자리 잡고 있겠네. 정면으로 가면은 너무 위험한데? 에바 오케이. 스플린트! 자 1대 들어왔다. 1대 1대 들어왔는데 위험이야. 위험하지. 절대 안전하지 않아. 자리가 저는 양호하지 못해가지고 야 그냥 내 핵으로 들어가자. 갈렸어 그냥. 아... 아 제가 현역이었으면 이거 때려 잡았죠. 현역이었으면 때려 잡았어. 아 이제 전역하겠습니다. 충성. 아 그냥 내 핵에서 감사합니다.